학교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교육 주체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수개의 과정을 통해 갈등의 해법을 찾는 교육 공론화 사업인데요.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이른바 교육 3주체와 전문가 등이 공론화를 통해 갈등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 주체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재에서입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교사의 훈육권 보장과 교육 공동체 회복, 교육 민원 체계와 제도 개선, 그리고 중재위원회 의무화입니다. 현재 있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교육 주체 간의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공론화해서 인원하였고. 가장 큰 관심사는 학생의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교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팀을 신설하자는 제안입니다. 단,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의 훈육권이 체벌이나 폭언 등으로 남용될 것을 막기 위해 사례별 모음집과 대상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쳐 전담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위 도출 과정을 거쳐서 권고원까지 만들어낸 아주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공론화 의제 등으로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를 권고하니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시로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